나 지금 이번 무대 그게 제일 좋아서 뭐야? 시작! 편한 자다 편한 자다 편한 자다 어 땡큐! 리브나이가 뭐야? 예? 예? 뭐라고요? 리브나이가 뭐예요? 리브나이 리브나이 스스로 약간 취향이 좀 섹시한 거 좋아하는 거나? 오케이 알겠어 사진 좀 시작할게요 리브나이 뭐라고? 니가 부른다 리브나이 다음 영상부터 우리집까지 올라왔어 나는 볼게요 약간 일본어인 줄 알았어 우리집이야? 니은 우리집이야다는데? 우린 우리집 안 했는데 그때? 오빠 다음 콘서트에 우리집 안 했는데 우리집은 진짜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집은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노래도 할 거예요 다 보인다시 불러잖아요 네? 다 보인다시 불러잖아요 네? 다 보인다시 불러잖아요 어두워진 하나님 일단 우리집도 부르지 마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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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끝에 홀러 그럼 다양한 무대 하소관이시기 다 노래도 3,3,4개 있는데? 3,3개 있는데? 파소관이요? 아 선배님겠죠 그래요 노래 된다고 먼저 내가 있어 보이셨 Hey Charlie Hey Charlie 노래 된다고? Nice to meet you 뭔 소리지 My favorite Jens Simmer's name is Charl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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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니는 애니 추천해라고? 하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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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러가 잘 모르러가 거짓에 들어 그래 주석 씨 노래 너무 시끌게 부르라고 맞아 맞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노래는 감미로워야 된다고 추억이다 마을 마을 나 마할 폭하요 마할 나 가 너무 나 마할 나 마할 감형 마을 나 목숭이 됐어 어때? 또 뭐 좀 얘기하나? 만약에 위치 위치, 위치 오브 트래블? 아니 트래블이 아니라 아니 아니 여행이더라 트래블링 맞아? 위치 오브 트래블링 요새 되게 핫해 신경 안 써, 너말고가 신경 안에서 너 말고 사람들이 차갑게 이걸 불러달라고 부르고 아 진짜 그거구나? 불꽃 터박는 거 재밌어 불꽃 터박는 거 재밌어 연애는 마녀예요